읍내 가는 길이예요. 읍내 가는 길에 코스모스 좀 봐요. 이쁘다. 시골스럽죠. 읍내 가는 길에 여기 바다 풍경 우리 저번에 겨울이 와서 찍고 갔던 자리에서 좀 앉아서 계곡 밑에 다시마 건졌던 데 한번 내려가서 찍고 그리고 이제 또 가면서 청해포구 촬영장 읍내 가는 길에 있거든요. 읍내 가는 길에 또 청해포구 저번에 찍었지만 또 안찍었던 부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. 노란꽃이 보면 여기도 봐요. 여기도. 너무 예쁘죠. 가장자리 땡 둘러서 노란꽃이 있네요. 여기 이쪽 찍었어요. 그리고 저쪽에 이제 저 바다 동이에요. 저 바닷으로 가서 물이 찍을 거예요. 사진 좀 찍고 바닷물 좀 손 좀 만지기 쉽고 바닷물에 담그고 물이 들어와 있네요. 지금 빠진 게 아니라 저번에는 별포련네요. 여기서 잠깐 쉬었다. 잠시 60km 단속보관입니다. 쉬었다가 갈 거예요. 잠깐 뭐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쉬었다 가고 저 밑에 이제 청해포구 촬영장이 계절에 따라서 바다라든지 풍경이 달라요. 머리 손도 보여요. 여기도 다른 차들이 많이 와있어 기다리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